여러분들, 여기가 코니 어디 갔어요 다들? 다따기 됐어 설마? 나 다이아랑 게임하기 싫은데? 다따기 딜러한테 바라지도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라고? 약간 중급보수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? 말하는 비빅 비빅 쏘져난다 비빅 너무 좋다 한개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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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 들어줘 제발! 내 맘 집어들어줘 나한테 깨졌어요 제발! 아 진짜 씨발! 아 진짜필! 나이스! 불쌍 안 던져주라! 더 있어 라인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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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! 좀 맞추세요! 아니 마우스 없으세요? 라인필! 어 아 아! 수건 없으세요! 킬! 자! 요거 킬! 요거 킬! 요거 킬! 고마워! ceram! 아! 가만히! 요거 킬! I got hit I'm doing this for him I'm doing this for him 1 2 조심하세요 망치도 있겠다 라인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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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필이야 트랜스퍼 복합 바비치 좋고 나이스 요거는 뭐 뭐 이것이 피해 이것이 카드 야무지게 먹어야지~~ 펄스 한번 구차해보려고 했는데 다이스 트라이 커물홀딩 해주시고 허물홀딩 허물홀딩 나이스 뱀쌈 이겨주기 좋나 힘드네 깔끔하게 끝내보자 형 손가락에 힘주고 눈 똑바로 뜨고 눈 부러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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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 히트 치니 피 히트 지금 배우기 하셨는데? 와우 근데 메인.. 못 먹다가 있었네 맛있어 나이스 멍맨!! 1도 피해 괜찮아요 까비 1,3치 조용해주셨죠? 빨렸어요? 아 빨리 이기고 끝내려구요 아 나 다이아랑 게임하기 너무 힘들다 이겨주자나가 형이 돼서 나오면 되는거야? 나 다게 피다 진짜 바리아 치세요 힐마가 나왔으니까 와 그거 또 아 제가 잘 쏜거라구요 일단 밀었잖아 그런걸로 칩시다 와 이거 어떻게 뚫는데 진짜 쉬운 방법? 지금 위도우에서 뚝 따는데 외모 땀 저기도 와봐 컵 나를 부실? 컵 컵 컵 컵 컵 컵 컵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 고맙다아 또 어디이죠? 아니 있어 다잉! 뭘 맞춰놨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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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끝났다 나이스 미션 걸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에는 그 좀 휠로로 해주세요 진짜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정민이 형 너무 못해 정민이 형 정민이 형 정민이 형 정민이 형 정민이 형 정민이 형